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상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소식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왜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를 할지 결국 그 속셈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기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일단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 특정 품목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온 겁니다. 산업연구원에서 25일 발간한 바이든 반도체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향 제목도 기네요. 이 보고서에 이번에 행정명령의 기저에는 첨단 제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도권 장악 및 중국 굴기의 저지라는 미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의 포석이 잠재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한국은 대만,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 조사를 의존하고 있는 동북아 공급망 핵심 국가로서요. 미국의 향후 제재 강도 및 범위에 따라서 가치사슬 전반에 신대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간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히토리우 의약품의 공급망을 조사해서 공고안을 제출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하고 가치사슬을 재구속하는 과정에서 삼전과 SK하인이 있었던 국내 반도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진단이죠. 연구원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미국의 향후 시나리오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부분의 첨단 공정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투자 유도 및 국내 가치사슬 경쟁력 재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만 첨단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는 한국 점유율이 압도적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칩 수급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점을 위협 요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워낙 한국이 잘하니까 이제는 한국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한국, 대만의 대체 공급화 확보를 위해서 1986년에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장기간 소외된 일본의 입지를 강화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면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첨단 반도체 조달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공급망 주유국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어서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중대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하고 특히 중국과의 연결 구조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미국의 행동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먼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워낙 한국이 메모리 쪽에는 3전과 SK가 너무 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약점 잡아가지고 뭔가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겠죠. 뭐 연구원의 그런 보고서 나름대로 좀 일리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심장합니다. 향후 3전하고 SK에서 뭔가 좀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캐치해가지고 미리미리 실수 취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미국에 또 한방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화이콜 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 반도체 시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참 별것들이 다 저는 괴롭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3전 이런 기회를 잘 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대응 방안 마련해가지고 미국한테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재 조치 안 당하도록 삼성 그리고 또 SK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진짜 죽을 꼴 나요. 이번 시간에 이 영상 마치겠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이었습니다.